더러운 양치컵! 세균의 온상! 세균 덩어리를 매일 입에 대십니까? 입체 깔끔하게 양치하고 씻으세요! 관절이 붉게! 360도 퇴처나니까 쉬운 각도 조절! 연루하신 부모님도, 초보도, 남편도, 어린이도! 내 키에 맞게 각도 조절 양치! 양치 후 세면대 세척도 초각편! 여기에 물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엘리지의 개눈까지! 똑똑한 온도감치! LED 관절 워터탭! 관절이 무려 2개! 그래서 360도 무한회전! 지저분한 양치컵! 손으로 물 받는 불편 없이 위로 확 올려주면 입을 헹굴 때 너무 편하겠죠? 세수하고 입에 들어가는 물! 이제는 3중 필터로 천천하게 걸러주니까 깨끗한 물로 양치하고 세수하세요! 거기다 눈으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감치 LED까지! 지금 빨리 사용해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물! 과연 깨끗할까요? 이제 걸음만 필터로 한 번! 청춤한 미세어감 필터로 또 한 번! 카본으로 한 번 더! 3중으로 걸러 깨끗한 물만 팔팔팔! 뇌물질 물검철 테스트 완료까지! 온도를 알아서 감지하는 첨단 센서 4장! 찬물은 바람! 미지근은 녹색! 온수는 빨강! 온도를 변하니까! 올라거나 화상입을 영이 없어 안심! 녹물! 물검! 머리카락! 지저분한 세면대! 세척도 힘들죠? 관철 워터탭으로 바꾸면 우악! 360도 회전하니까! 세면대 전체! 빠르게 청소! 올 클리어! 2중 미세 필터가 장착되어! 청춤하게 걸러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누렇게 걸러지는 효과! 기존 탭을 배내고 돌려서 끼워주면 끝! 누구나 중간편 설치! 세면대뿐 아니라 싱크대, 샤워기 및 회사 탕비실, 카페! 다양한 설치! 오케이! 돌려서 직수로도 쓰고 샤워로도 쓰고 선택도 자유롭게! 세수할 때, 양치할 때, 아이 지킬 때, 세면대 청소할 때, 물 받을 때! 편해도 너무 편합니다! 똑똑한 온도감치, LED 관절 워터탭! 2중 미세 필터 3개, 걸음방 필터 2개 더! 렌치, 방수 테이프, 첸더까지! 기초가 7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 39,800원! 잠깐! 만원만 추가하시면 2중 미세 필터 무려 12개, 한 벅스를 더! 지금 주문하시면 한 달 무료체험 대박 찬스! 사용해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환불 보창!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아유, 물때 끼고 퇴근 걱정되는 양치컵! 물때가 매일 껴서 보기 싫은 세면대! 청소도 힘들잖아요! 이젠 관절 워터탭이 해결해드립니다! 가족 각자 키에 맞게 360도 돌려가며 컵 없이도 간편히 입을 헹굴 수 있고요! 세면대 청소도 슥 돌려가며 한 방에 3중 필터로 물을 걸러주니까 깨끗하고요! 온도감지 LED로 찬물, 뜨거운 물, 눈으로 확인되니까 더 좋겠죠? 지금 빨리 구매하세요! 하나! 관철 2개로 각도 조절 자유 자체! 관철이 두께! 360도 대천하니까 쉬운 각도 조절! 액기에 맞게 각도 조절 양치! 녹물, 물때, 머리카락, 지저분한 세면대! 세척도 힘들죠? 관철 워터탭으로 바꾸면? 우와! 360도 대천하니까! 세면대 전체! 빠르게 청소! 올 클리어! 둘! 양치, 세수도! 깨끗한 물로! 오케이! 입으로 들어가는 물! 과연 깨끗할까요? 2챗! 걸음만 필터로 한 번! 촘촘한 미세어과 필터로 또 한 번! 카본으로 한 번 더! 3중으로 걸러 깨끗한 물만 콸콸콸! 유해물질 물검출 테스트 완료까지! 2중 미세 필터가 장착되어 촘촘하게 걸러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누렇게 걸러지는 효과! 셋! 온도감치 LED로 안심 사용! 앗 뜨거워! 우와 차거워! 이제 물 온도를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온도를 알아서 감지하는 첨단 센서 4장! 찬물은 바람! 미지근은 녹색! 온수는 빨강! 온도를 불하니까! 올라거나 화상임을 염려없어 안심! 기존 탭을 배내고 돌려서 끼워주면 끝! 누구나 초반편 설치! 돌려서 직수로도 쓰고! 샤워로도 쓰고! 선택도 자유롭게! 세수할 때, 양치할 때, 아이 씻길 때, 세면대 청소할 때, 물 받을 때, 편해도 너무 편합니다! 똑똑한 온도감치 LED 관절 워터템! 2중 미세 필터 3개, 걸음방 필터 2개 더! 렉치, 방수 테이프, 젠더 가치! 기총가 7만 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 3만 9,800원! 잠깐 만원만 추가하시면 2중 미세 필터! 무려 12개, 한 거스를 더! 지금 주문하시면 한 달 무료체험 대박 찬스! 사용해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환불 보장!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렉치!